수험생을 위한 묵주의 구일기도 4년 동안 훌륭하게 길러오신 어머니의 완덕으로 하느님의 자녀인 아이들을 보살펴 주소서 당신의 자비와 선하심으로 저희 아이들을 포근하게 감싸주시고 은총으로 보호해 주소서 티없이 맑으신 성모 성심의 전구로 저희 지향을 이루게 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눕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잉태되어 나시고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본안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여 사흔 아래의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눕하신 천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나이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주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1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잉태하심을 묵상합시다 묵주기도의 모후님 은총을 가득히 입으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하고 가브리엘 천사가 고백했을 때 어머니께서는 이 몸은 주님의 종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겸손되이 응답하셨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하느님의 섭리를 받아들인 성모님처럼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한 걸음 한 걸음 미래를 향해 나아갈 힘을 청합니다 즐거움에 세미신 성모님 날마다 희망을 불어넣어주시는 주님께 간구하시어 아이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소서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공부하는 아이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명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럿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2단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찾아보심을 묵상합시다 천상 은총의 모후 마리아님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 가장 복되시며 태중의 아드님 또한 복되시다는 엘리사벳의 찬사에 당신은 겸손되이 많이 빛가스를 부셨습니다 아이들이 인생이라는 항해를 하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나아가도록 당신의 겸손과 온유를 청합니다 슬기로우신 어머니 마리아님 아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도록 도와주소서 엘리사벳을 찾아가신 성모님을 본받아 저희 아이들도 수험생활에 지치지 않게 하소서 날마다 쪽지 시험에 모의고사를 치르느라 힘들고 어려운 학교 생활이지만 우정을 나누며 고단한 시간을 슬기롭게 헤쳐나가게 하소서 이 모든 것이 더 넓은 세상으로 가기 위한 과정임을 받아들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3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낳으심을 묵상합시다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님 초라한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아드님께서는 가장 보잘것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랑스러운 아기 예수님을 안아주시는 어머니처럼 저희도 성모님의 자애로운 사랑과 정결을 배웁니다 하느님께서 저희에게 양육을 허락하신 아이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보살피도록 저희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을 청합니다 티없으신 어머니 마리아님 성모님의 인자한 사랑을 배우게 하소서 어떤 처지에서도 짜증내거나 비교하지 않게 하소서 아이들의 고충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귀 기울여 듣게 하소서 시험이라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아이들에게 주님 사랑을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평화와 생명이 넘쳐 흐르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럭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4단 마리아께서 예수님을 성전에 바치심을 묵상합시다 순결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지극히 거룩하신 아드님과 티 없이 깨끗하신 당신께서는 성전을 찾아 정결 예식을 치르셨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 이 아기는 많은 사람들의 반대를 받는 표적이 되어 당신의 마음은 예리한 칼에 찔리듯 아플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들으시고 얼마나 가슴이 아프셨을까요 예수님의 순환과 고통에 동참하신 성모님을 자식을 키우는 부모 심정으로 헤아려 봅니다 지극히 깨끗하신 어머니 마리아님 아이들의 고통과 슬픔 기쁨과 아픔을 봉헌하오니 부디 위로해 주소서 성적이 미래를 결정짓는 것이 아님을 겸손되이 받아들여 모든 일에 성심을 다하게 하소서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들 때까지 아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명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환희의 신비 5단 마리아께서 이르셨던 예수님을 성전에서 찾으심을 묵상합시다 사랑하올 어머니 마리아님 금쪽같은 아드님을 잃고 사흘이나 찾아 헤맸을 당신을 떠올립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예루살렘까지 되짚어 갔을 어머니의 애절한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이처럼 부모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잃었던 아드님을 성전에서 찾으셨을 때의 기쁨을 어떻게 다 표현할 수 있을까요? 탐복하올 어머니 마리아님 아이들이 입시를 준비하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아니며 아멘 주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여정임을 깨닫게 하소서 답답하고 단조로운 학창생활이지만 주님을 향한 열정을 잃지 않고 신앙인답게 살게 하소서 밤늦게 돌아온 아이들을 위로하고 살펴주소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유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예수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럿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원을 돌보소서. 저희들의 어머니요 묵주기도의 모후이신 성모 마리아님 하느님의 구원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신 당신의 용기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이들의 꿈과 희망의 노래를 묵주기도에 담아드리오니 자식을 향한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 전해주소서. 저희들이 청하는 모든 은총을 받아 누리도록 어머니의 열저한 마음으로 빌어주소서. 그리하여 아이들이 주님의 탤런트를 통해 주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아멘. 당신 우러러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진 나이다. 슬픔의 골짜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님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귀양살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 예수님 뵙게 하소서. 너그러우시고 자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여.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느님 외하드님이 삶과 죽음과 부활로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바치오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빈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의 바람 불어와 영혼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기쁨의 넘치도다. 주님의 사랑 어머니 성령의 풍전되시고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아들 예수 주시도다. 어머니의 마음 저희에게 주소서 어머니의 사랑 저희에게 주소서 어머니의 사랑 저희에게 주소서 아멘. 아버지 마리아 사도들의 어머니 renting 사주의 iglesia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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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赤ерг siitä 여기